에이 블링 블링 무려 400년의 이스라엘을 향한 게 침묵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다 생각될 때쯤 메시아가 왔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약의 예연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비껴 번쩍한 성이 아닌 마구간에서 그는 신이신데 연약한 인간 몸으로 스스로 된 나 진짜 그 이유는 널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해 아들을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밥을 먹지 everyday 버 진정한 양식을 잊지 썸네 말씀 먹음 다시 살아가리 얻네 그리스도가 사탄의 요 뻥찬 것 같지 우리도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도 구원 안에 거하면 예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네 아들을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